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졸업 합주도 즐겁게 소미양 정말 신나 보이네요. 하지만 곧 이별의 순간 선생님과 진화폼을 나누며 아쉬움을 달래는데요. 또 한 명의 졸업생 세븐틴의 막내 디노인데요. 이번에는 고등학교 졸업식 현장입니다. 디노 발견. 디노가 발 깨우는 이유는 바로 세븐틴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후배들의 축하 공연 때문인데요. 정말 흐뭇하겠죠? 축하 사절단 같은 팀의 멤버 승강과 번혼도 보이네요. 졸업장을 받으러 교실로. 졸업장을 받아든 디노. 수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인데요. 정말 기쁜가 봐요. 이번엔 디노의 졸업사진도 확인해봐야겠죠? 친구들과의 마지막 기념사진까지 찰칵.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대귀를 했거든요. 그래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. 두 사람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두 사람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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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